준비. 공범석 출발. 빨라, 빨라, 빨라. 빠르다. 정말 빠르다. 진짜 너무 빨라요. 계단 올라가는 건 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침 없이 올라가네요. 압도적입니다, 초반에. 급병사 구간이 500m. 미끄러울 텐데요.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대단하다. 아이저. 좋다. 오케이, 굿. 파이팅. 벌써 저격 포인트 들어왔어요, 지금. 누구 다른 팀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아이저. 자,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해야 합니다. 우와, 어떻게 할 수 있지? 표적의 크기는 여러분들 얼굴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와, 쐈어. 자, 재장전. 와, 땀나는 거 봐. 두 번째. 명중. 아, 이게 변수입니다, 지금. 안개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찾았다. 나온다, 나온다. 오, 땄어요. 아! 실패. 땀, 비우듯이 난다. 땀이 뭐 수돈인처럼 나오네요. 너무 안타깝다, 내가. 아, 제발. 제발 맞아라. 명중. 사격 끝. 사격 끝. 707 홍범석 대훈. 정혁, 정혁. 이야, 홍범석 잘했습니다. HID, 강민호. 오, 진짜 잘생겼다. 이야, 모래에서 뛰는구나. 힘을 좀 아끼죠. 달리기는 박문호 때문에 조금 불리하겠죠? 그렇죠. 오, 강민호. 아니, 점프해서 안에서 뒤집었어요. 와, 김현영 대원도 엄청 빠른데. 빠르다. 강민호가 1등. 거의 1, 2등이네, 지금. 1, 2등. 벽 쪽에 붙어있는 네트가 덜 흔들리거든요. 아, 가운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많이 흔들리잖아요. 세로 줄은 위에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당겨도 제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강민호 대원이 가장 먼저 반환점을 넘었습니다. 와, 이 차 진짜 빠르네. 진짜 인간 변기 같다. 와, 압도적이야. 뗀다, 뗀다. 어떻게 깨요, 저걸? 자, 강민호 단독질주. 자, 이게 이제 수중포목이에요. 새로운 장애인물이죠. 네. 아, 무겁겠다. 와, 진짜 힘든가 보다. 어? 타이어에 물이 있는데? 오. 강민호가 1등. 자, 이제 타이어를 놓고 외줄 타기. 좋아, 좋아. 침착하게. 외줄은 한 번 떨어지면 끝입니다. 자, 강민호는 아직 안 올라가고 있고 호흡 조절합니다. 강민호 대원은 충분히 셨어요, 지금. 네. 근데 진짜 너무 전략하시다. 강민호가 거칠없이 올라가면서.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거의 종까지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홍범석. comput자. 팀장리끼리. 큰 질이. 홍범석 대원. 준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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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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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라요, 빨라요, 빨라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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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끌어당기고 있는 홍범석. 홍범석의 위치를 잘해봤습니다. 뒷발이 저 앞에 있는데. 지금 좋다, 지금 좋다. 누르고 누르네. 노련하다, 긴장분백대원도. 밀어, 밀어, 밀어.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팽팽한데요? 자, 세자코 유지. 보여주세요. 딸려온다, 딸려온다. 한 개씩. 딸려온다, 딸려온다. 한 개씩, 한 개씩. 딸려온다, 지금 좋다, 지금 좋다. 다 왔어요. 다 왔다. 거의 다 왔습니다. 홍범석. 홍범석 잡아. 거의 다 왔다가 좋겠어요. 보여주십시오. 와우, that was close. That was super close. 세다, 세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아. 끌려간다, 끌려간다. 김경백의 역습. 한 대, 한 대, 한 대.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좋아. 나이스. 나이스. 뒤집기, 다시 뒤집기. 다시. 우와. 홍범석. 207. 오, 어떡해. 왼손으로, 왼손으로. 왔다, 왔다. 나이스. 대박이다, 그런데. 둘 다 대단하다. 이야. 오. 아우, 야, 어떻게 하면 좋아. 와, 멋있다. 자, 출발. 출발. 오, 정신. 우와. 잡히는 강민호가 먼저 잡았는데. 눌르래요, 눌르래요. 오. 야, 찍어도 누구네요. 강민호가 위치가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어! 누워버리는데. 아래에서 잡았다, 아래에서. 아래 손으로. 아, 아래 손으로. 우와. 우와. 오, 끌리네. 스테이 하는 걸. 스테이. 윈이 지금 자세가 좋은데. 와. 끌고 왔어요, 여기까지 끌고 왔어요. 어떡해. 오, 뒤집어졌어, 작전. 놓치게끔 하는 거죠? 눌러, 위에서 누르고 있어. 우와. 한 번. 강민호, 예. 대박이다, 진짜. 강민호 다 왔어요. 또 앞이네요. 강민호가 이겼습니다. 윌은 탈락입니다. 결승 1차전 통합기동 사격 첫 번째 라운드 권총 사격 권총 사격 누가 나올까? 권총 사격에 출전할 각 부대 대표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중복 출전이 안 돼요. 여기서? 팀장들의 대결이에요. 너무 재밌겠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요. 707 홍범석 대원 성공이 홍범석입니다. 기동 준비. 기동을 해서 표정 앞에서 사격을 시작합니다. 너무 궁금하다. 진짜요. 시간이 됩니다. 권총 사격 실력 너무 궁금하다. 참깨 찾아오세요. 첫번째. module 와 더욱더. 너무 빨리 움직인다 이거 한 90도씩 움직이는데요 아 이쪽에서 이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게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이게 두 번째 구간 우와 대단하다 진짜 이게 오 침착하다 오 다행이다 오 이제 흔들리죠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너무 변칙적이야 이게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옆으로 갔을 때 써야겠다 저거는 설명 끝 역시 팀장님 팀장님 HID 강민호 대화 자 이제 HID 강민호 기동 준비 아 보여줘야 돼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 강민호 팀장은 늘 두뇌 플레이였거든요 레지컬에 강민호 피지컬도 보여줘야 됩니다 스페인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됩니다 역시 침착해요 두 개 남았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많이 움직이죠 하나 남았습니다 최고 단위도에요 두 번째 구간 위에부터 맞아야 합니다 위에 표적부터 오 대단하다 진짜 두 개 남았어요 오 빨라요 빨라요 사격 끝 사격 끝 707 홍범삭 대원 사격 완료 기록 1분 14초 1분 14초 HID 강민호 대원 사격 완료 기록 과연 1분 10초 707 홍범삭 대원 기동 준비 성공이 홍범삭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시간 됩니다 십작하게 15미터에 있는 돌 발표제기입니다 첫 번째 15미터 다행이다 와 잘 올라오는구나 명중이 돼야 올라와요 다음 표적이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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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이다 자 세 번째 15미터 마지막 표적입니다 15미터 3발만의 명중 세 번째 삼성 타이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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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금 더 뒤로 가 있죠 오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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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 끝! 좀 만족을 못하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ATID 강민호! 진짜 침착하게 우와! 다음 17m 돌발 표적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제 승부차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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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네 한 발 차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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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 개나 박힙니다 아 대단하다 사격 끝! 사격 끝! 탄창 제거 형범석 대원 사격 완료 기록 몇 초일까? 1분 5초 1분 5초 HID 강민호 대원 사격 완료 기록 과연 1분 5초 대? 1분 3초입니다 세 번째 구간 이동 표적 사격을 시작하겠습니다 707 홍범석 대원 이동 준비 공격 홍범석은 시간을 좀 빙겨놔야 됩니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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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빙이다. 박빙이야. 강력한 베네핏이 걸린 결승 1차전 통합기동사격. 첫 번째 라운드 권총사격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ENA 오리지널